안녕하세요. 비사람TV의 김윤수 대표입니다. 오늘 또 전편에 출연하신 고아라 변호사님을 또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모신 이유가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는 게 인차인 명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요. 그걸 꼭 저희한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주면 불법이거든요. 아, 그렇죠. 공인중개사법 2번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법이라고 여러분이 존재하신지 모르실 텐데 변호사법도 2번이니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곤란하게 명도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서 이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해서 임차인 명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명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에는 법적으로는 명도라는 단어보다는 인도라는 단어보다는 아, 인도. 네, 네. 그렇죠. 명도가 좀 센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법적으로도 민법상으로도 옛날에는 명도라고 표기되었지만 다들 인도라고 해서 임차인 인도. 네, 인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예전에 법원에서도 명도라는 표현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정확히 명도 내지 인도라고 하면 임대인 내지는 건물의 소유주가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가져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나 아니면 매도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그 목적물을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목적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도 내지는 인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 임차인분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나가지도 않으세요. 아, 네. 네, 인도로 밀렸는데 심지어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 연락도 안 되고. 아, 네. 진짜 갑갑해 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가 솔직히 변호사이긴 하지만 네. 가장 좋은 방법은 1차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는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당연히 뭐 전화로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전화는 증거가 남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사람한테 합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남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내용 증명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텍스트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명도를 구하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들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이런 임차인 분들이 자기네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넘기기도 합니다. 아, 맞아. 그거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혹시나 좀 악성 임차인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 증명 발송과 동시에 점유유전 가처분과 같은 별도의 네, 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시는 절차를 밟는 것도 필요하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음, 그거 되게 많았어요. 저도 이 업 하면서 중간에 명의를 계속 바꿔가지고 또 명의를 바꾸면 그때부터 또 10년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복잡해지고 막 그래서 일단은 좀 점유유전 가처분부터 해놓고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된다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명도 기간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됐을 때. 네, 네. 네, 네. 일반적으로 건물 명도 소송은 사실 법리가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회나 2회 변론 기일만 해도 충분히 변론 종결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내로도 얼마든지 사실 법적으로 본다면 종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령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고 차에만 3개 이상 연체를 했다면 당연히 임차인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부는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서 당연히 명도 소송을 인용을 해줘야겠죠. 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많은 우리나라 법리상 사실 임차인들을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판사님들도 임차인들을 조금 더 보호해주자는 취지상 기일을 조금 늦게 잡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되도록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라는 취지로 조정으로 많이 회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판결을 하시기까지 사실상 기일이 많이 지체가 돼서 거의 1년 정도, 1년에서 2년, 길게는 2년까지도 사실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되도록이면 당사자 간의 원만하게 합의가 좋다. 물론 법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법보다 당사자 간의 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도는 한 1년, 2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짧게 걸린다면 굉장히 짧게 걸릴 수 있죠. 실전은 원래 빨리 끝나야지 좋은데 아무래도 임차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그 취지상.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너무 안 나가니까 그냥 건물주분이 짐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저희한테 사건을 의뢰하시고 나서 건물 명도 소동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이게 생각보다 계속 조정으로 회부를 하시고 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께서 무작위로 커터, 이런 절단기 같은 거 가져가서 문 마구 회수하셔서 들어가셔서 집기 같은 거를 이런 임대 창고 같은 걸 다 보관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임대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명도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임대차 종료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사실상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 임대인한테는 이 건물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아, 네네. 따라서 함부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제 같은 것도 손님을 할 수가 있고 아, 주거침입제까지. 이걸 함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 그리고 아까처럼 절단기로 이런 문 같은 걸 해소했다면 손개죄. 아, 손개죄. 또 권리행사 방해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들이 많고 이걸로 인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를 봤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굉장한 위험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형사적인 구조를. 더 약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형사적인 구조를 해가지고 네. 저희들 이거 명도소송 취하지 않으면 우리 이거 계속 진행할 거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법한 소송 절차를 통해서 네, 네. 역풍을 받으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게 보다 안전한 거라고 사료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집기 다 빼버리고 뭐 전기도 끊어버리고 근데 아까 듣기로는 뭐 전기 끊는 거 정도는 미리 통범하면 괜찮다고 네, 근데 이거보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아, 그래?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되도록이면 보셨을 잘 밟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 관리 같은 거를 네, 네. 연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 규약상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전기 같은 거를 끊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사실 뭐 상관계차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같은 거를 끊는 것도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 이 전기를 끊어가지고 휴업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뭐 제3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차례 고지를 하시는 네, 네.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연예인 분도 그냥 임차인이 거의 1년 동안 임대를 안 내고 있어가지고 열 받아서 그냥 전기를 끊었는데 그 전기 끊은 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된 거예요. 역으로 소송하셨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소송 진행 중이면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좀 답답하실 경우도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사실 또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에 대한 의견서라든지 만약에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면 소송 대리인께서 관련된 절차 진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펼치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2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소송의 기간도 빠르게 단축시켜서 진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런 명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 재소전 화해조서를 받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재소전 화해조서가 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화해조서라고 해가지고 미리 하나를 받아둡니다. 그럼 이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화해조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조서를 작성해 주는 거다 보니까 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소전 화해조서에는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또는 아니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까지 무조건 명도한다. 그래서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뭐 가지 편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미 판결을 받아 버린 거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임차인이 어떠한 임대차가 종료를 하거나 차인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명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 판결문을 실질적으로 화해조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재소전 화해조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소전 화해조서도 그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같이 손잡고 법원에 가서 그 판결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이것도 하나의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송인데 실제적인 명도 소송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거라서 1회 변론 기회만이 다 끝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거의 한 두 달 이내로 다 끝나서 그때는 사실 계약서 맨 처음 체결할 때 임대인, 임차인이 굉장히 관계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임대인이 이런 재소전 화해조서를 미리 쓰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할 때 처음부터 재소전 화해조서로 이 내용을 넣자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임차인도 적극적으로 동의해주셔서 사고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일단 좀 정리해보면 명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명도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정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렇죠. 내용 증명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도 소송 기간은 1년에서 최대한 2년도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건 감안을 해야 되고 하지만 변호사를 이용하느라 조금 전에 변호사님한테 연락 주면 또 더 신속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갑자기 집기를 뺀다든지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안 하시려면 차라리 임대차 계약할 때 미리 재소전 화해조서를 받는 것도 한번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되게 또 명쾌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애드립처럼 사실 대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급하게 찍은 건데 굉장히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했던 거 한번 또 해 주셔야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흐흐흐흐흫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